오늘은 요나서 1장입니다 旧約聖書 私の聖書は1287ページです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よろしいですか 少し 長いですが 勉強の時間ですから 인터역を読んでみましょう 요나서 1章の1節から 2章の3節までを 読みます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疲れた途中で寝てもいいですよ ゆっくり声を出して どうぞ どうぞ しかし 요나は 主から逃れようとして 出発し タルシュシュに向かった ヤッパに下ると 折りよく タルシュシュユキの 船が見つかった ので 船を払って 乗り込み 人々に紛れ込んで 主から逃れようと タルシュシュに向かった ヤッパに下ると ヤッパに下ると 折りよく タルシュシュユキの 船が見つかった ので 船を払って 乗り込み 人々に紛れ込んで 主から逃れようと タルシュシュに向かった 主は 大風を 海に向かって 放たれたので 海は 大荒れとなり 骨は 今にも 砕けばかりとなった 骨は 今にも 砕けばかりとなった 骨の乗り立ち 恐怖に陥り それぞれ 自分の神に 助けを戻って 尊めて 叫びをあげ スミニを 海に投げ捨て 船を過ごしても 軽くしようとした しかし ヨナは 骨底に降りて 横になり ぐっすりと 寝込んでいた 船長は ヨナのところに 来ていった 寝てるとは 何事か さあ起きて あなたの神を呼べ 神が気づいて 助けてくれるかも 知れない さて 人々は 互いにいた さあ くじを引こう 誰のせいで 我々に この災難が 降りかかったのか はっきりさせよ そこで くじを引くと ヨナに当たった 人々は 彼に 詰め寄って さあ話してくれ この災難が 彼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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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災難し 海は ますます 荒れて 襲いかかって きたからである ついに彼らは 主に向かって叫んだ ああ主よ このお毒の命のゆえに 滅ぼさないでください 無実のものを 殺したと言って 責めないでください 主よ全ては あなたの身心の ままなのですから 彼らが ヨナの手足を捉えて 海へ放り込むと 荒れ狂っていった 海は静まった 人々は 大いに 主を恐れ 生贄を捧げ 誓いを 立てた ヨナが 2章の 3節までも 読みますよ どうぞ さて 主は 巨大な魚に 命じて ヨナを 乗り込ませられた ヨナは 三日晩 魚の腹の中にいた ヨナは 魚の腹の中から 自分の神 主に祈りを 捧げていった 苦難の中で 私が叫ぶと 主は 答えてくださった ヨミの底から 助けを求めると 私の声を 聞いてくださった アメン 자 祈りましょう 神と 神様 神様 징계를 통하여 애통함과 회계로 인도받는다 오늘은 이 말씀의 네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청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대로의 삶의 방식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따르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만 또 이 기본이 가장 사람을 곤란케 하기도 합니다 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돕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그분께 구하다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도움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자신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자유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실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신고의 선조 아브라함에 명령하셨듯이 내가 태어난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는 길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니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전체적으로 마치 미친 것처럼 삶의 방식이 180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으로 향하였던 내 삶이 이제 낙원으로 천국으로 다시 그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속성이 속성으로 볼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속성입니다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져 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내동댕이 쳐졌던 장소이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구처럼 보이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지구로 보일까요? 혹시 아부하는 것입니까? 저도 잘 압니다 저의 그림이 얼마나 참 잘 못 그리는 그림인지 위쪽이 북이고 밑에 쪽이 남쪽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정말 진짜 북쪽입니까? 진짜 북쪽은 이것이 아니죠 진짜 북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기상의 북은 이쪽이죠 사실은 이렇게 기울어져야 합니다 이만큼 이 세상 자체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의입니다만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께 폐약하는 사람들이 사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영적으로 볼 때 음부이며 물질적으로 볼 때에는 지구이지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진 삶을 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진짜 북쪽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 생활은 사실 대단히 피곤하죠 먼저는 내 삶을 내 생각 방식을 맞정면으로부터 부정되어지고 비비어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생각은 틀린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너의 생각은 틀린다 그것은 아니며 너는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이건 틀린다 이것도 틀렸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프라이드 자존심이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그와 같은 일에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시련입니다 음식만 있다면 마치 돼지처럼 어떠한 취급을 받건 전혀 상관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말이 틀려지겠지만 식물보다 더 정신적인 면에 더 가치를 두는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들은 일일이 이것도 틀렸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라는 지적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이 180도 다시 거듭 태어나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되지 않느냐 듣고 따를 수 없는 길 이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마는 바꿔 말씀드린다면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내 나름대로 살아도 그것이 허용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서 못박이시기까지 겪으셨던 그 처절한 고통은 그것은 그냥 헛수고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은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길 죄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진정한 북쪽을 향한 그런 길이 아닌 조금 치우치고 기울어져버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참되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그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한 믿음 생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기본이며 또 가장 어렵기도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허락되어지면 그것이 진정 사랑인 것 같고 행복 같지만 그것은 진정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는 한 발짝 떨어진 그와 같은 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하가던 사람들을 주님께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서 징계하심을 통해 애통하는 길 회개하는 길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믿음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믿음생활을 하면 고통스러울 때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게 되겠지요 먼저 애통하면서 어떠한 죄가 내게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말하다가 마침내는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 막대기 사람 채찍을 통해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이와 같은 애통함과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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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명령 또 말씀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요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자기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아 이건 하고 싶어 아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것이 죄의 시작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맛있는 것은 삼키고 쓴 것은 토해내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그 말씀에도 아멘 도중에 가지 마라 하시면 그 말씀에도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시고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먼저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라하실 때에도 그 말씀에 생명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며 도중에 가지 마라 하시면 말라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 원수의 성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기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할 믿는 자로서의 그 마음보다 더 강하게 크게 그 안에서 역사한 결과 요나는 방향을 전환하지요 니누에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향하자 그리고 그는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 야빠에 내려갑니다 야빠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배 착을 내고 그 배를 탔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씀까지 자세히 기록하실까요 돈까지 써가면서 지옥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돈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멸망하기 위해서 돈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기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말씀까지 기록하신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왜 하나님은 쓸데없는 것까지 기록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싹을 치르면서 그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죄짓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하지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바르게 살아왔는데 모두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합니다 모두 함께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배사까지 온전히 집을 하고 배를 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도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서 그대로 죽기까지 멸망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광풍을 바다에 바다를 향하여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람이 걷는 길에 광풍이 일었습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 옥기나와에서 발생한 태풍이라도 도중에 유턴하겠죠 미안합니다 유턴한 적은 없네요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비껴 나갔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은 그저 스쳐 지나가던가 이 태풍이 우리를 향해 정면으로 우리에게 돌파해 온 적이 없었습니다 날씨 예보가 항상 일기 예보가 태풍이 바로 직격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태풍이 직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나 왜 지금 요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에게는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항해하던 바다에는 왜 지금까지 볼 수도 없었던 큰 광풍이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확실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저 일반 신자가 아니죠 적어도 신학생 이상의 그런 레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집사 이상의 레벨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 할 입장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가 걸어야만 할 길인데요 왜 이 사명자의 길에 광풍이 불었을까요 이 광풍이 분 결과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는 이번에는 큰 풍랑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같았던 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는 부서질 정도로 부서질 것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금이라도 금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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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부서질 것 같이 그런 신원이 박쳤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나가 神의前에 何か 犯した 罪이 ある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범한죄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요나는 애통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이것을 믿으십니까 고난의 날에는 애통하면서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요나는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도 계속 도망갑니다 이와 같은 풍랑에 일어난 이유가 바로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으면서도 계속 도망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까 내가 이길까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면 누가 납작해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내가 졌다고 항복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 지금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는 항복해 주시지만 죄의 길에는 항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치 않는 한 한 번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지옥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에노상은 이것을 잘 아시죠 네 잘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오셨지만 수요일에 오셨네요 할렐루야 자 요나와 どうなって いきますか 후에 요나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나와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집니다 즉 요나가 있었던 그 환경은 공기가 바뀝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환경이 바뀌어지고 공기가 바뀝니다 왜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팔 벌리시고 행하시는 것은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바뀌고 물과 기름처럼 되죠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마치 기름과 물처럼 갈라집니다 마치 원수처럼 그렇게 공기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배를 탔던 사람 같은 일터에 있었던 사람 집에 사는 사람 혹은 가족 예수님과 함께 접시에 손을 넣은 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죄를 범하면 같은 환경 같은 일터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얼굴 색이 바뀌어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괴롭히고 혹은 배신하고 혹은 따돌리거나 여러 많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금세 깨달으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나를 연단하시기 시작하셨구나 할렐루야 자연 그 상태대로라면 상품이 상품이 되질 못합니다 그냥 태어난 채로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징계를 통해 연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일어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요부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내게 今였구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아니라 내가 걱정했던 일이 두려워했던 일이 요부가 요부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틈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역시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 앞에 통하면서 빨리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공기는 더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즉 환경이 더 악화되어질 것입니다 같은 배를 탔을 때 혹시 너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때만 해도 그나마 나았습니다 배 속에서 손발까지 묶여서 배 안에서 그대 그는 바다에 던지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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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요나는 그나마 나아갑니다 그 다음 순간 큰 물고기의 뱃속 뱃속에 삼켜지지요 삼키워짐을 당하였는데 이것은 삼키게 하신 분에 의하여서 삼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삼키워짐을 당하였다 여기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믿으십니까? 드디어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손발까지 묶여서 손발이 있으나 그 손발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정말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도움을 얻을 만한 어떤 희망조차 없는 곳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물고기의 뱃속에서 위액이 나오면 위산이 나오면 녹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환경 속에 떨어진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는 죽음의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순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처음으로 항복을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기를 예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와 같이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 이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가 요나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속까지 집어삼켜지게 된 것은 이것이 고통일까요? 기쁨일까요? 아무도 기쁩니다라고 말씀 안 해주시네요 자 너가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고통을 너에게도 줘볼게 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많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삼켜준 것은 그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고통이었습니까? 결국은 기쁨입니다 아멘 그대로 버려진 채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 최종 단계라 할지라도 결국은 건져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요나가 걱정해야 할 일은 이런 물고기 뱃속 이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그 구렁텅이에서 건조낼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까지 떨어져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항복하려 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 이런 상황까지 떨어져도 애통하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 어린가에 있다면 그것이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셨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때 마음껏 그렇게 가보십시오 안심하고 어디라 할지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어디까지라도 모두 함께 바닥을 치면 이제는 올라가는 길만 있다 제가 이런 고통을 통해 훈련받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신 장면과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닥을 쳤다 처음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였을 때 바닥을 쳤다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뜨겁게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아 과연 바닥을 쳤으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올라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닥을 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어도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여러분은 왜 물로 인한 세례를 받으십니까 지금까지처럼 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물속에 나를 장사하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올 때 이번에는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행위로서 고백하는 것이 물 세례입니다 이런 물 세례를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나 자신을 계속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물 세례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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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상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 침례를 받았다는 것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를 버렸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대통령인데 교회의 집사라는 직부는 싫지 않지만 어디어디 회장 어디어디 회 회장 1년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어떤 모임의 회장 이와 같은 직분들은 다 명함에 써 넣으면서도 동경 땅끝 선교 교회의 집사 이 직분을 명함에 새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지만 세상에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인 사람도 대통령을 버리고 사장인 사람도 사장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노숙자도 노숙자로서 노숙자인 채로 교회에 오는 것을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으로서 교회에 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속에 정하고 삶의 방식을 180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난 후에도 지금까지의 나의 부족한 어떤 부분을 그저 보충하기만을 위한 믿음생활을 한다면 그 믿음생활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8월 13일 다시 침례받으십시오 예수님 지금까지는 정말 저는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어도 그게 쓸데없는 일이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헛수고였었습니다 8월 13일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지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면 세례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면 먼저 무엇이 틀려지게 될까요 요나가 요나가 가는 길에 요나가 가는 길에 요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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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 않았다면 버리신 사람이었다면 요나가 이쪽을 향했을 때 요나는 생각하겠죠 해냈다 내가 이제 이 배를 탔으니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시겠지 이 교회가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났던 어떤 분이 떠나는 순간 아 해냈다 그런 고백을 했었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니 아 역시 내가 한 행위는 잘못된 일이었구나 그것은 악한 영이 그렇게 나를 미혹에 빠뜨린 것이었구나 처음에는 아 해방이다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 점점 안정이 되고 냉정하게 되어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잘못된 길이었다 지바 마리코상은 지금 뒤에 앉아계시지만 이 자리에 초대해서 간증하라 하면 기뻐 그 일을 간증하시겠죠 지바 상은 새로운 분들에게 이 간증을 계속해 주십시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나중에 온 분들이 자기처럼 믿음 안에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식탁 밑에 두는 자는 없다 식탁 위에 두지요 그래서 방안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비춥니다 여러분과 제가 훈련을 받고 모범적인 믿음 위에 서면 이번에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고 전세계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저의 좋은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고 하나님을 찬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셔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련의 풍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지도 않았는데 풍랑도 없고 광풍도 없고 내 삶이 평안 그 자체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하실 수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못 참으십니다 멀리 도망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적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위로 옮기기 전에 마음의 단계에서 죄를 범하여도 금세 말씀과 개시를 통해 그 사람을 얼른 돌려 다시 돌이키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사야마가 정말 성도님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받는 분이십니다 강하게 하나님이 한 번 만지셨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머리를 하나님이 치지 않으시면 또 내 생각으로 살 터이니 하나님은 그 머리를 또 치신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는 내 머리로 사는 그 방식을 그만 두겠습니다 무슨 일이건 내 머리를 조아리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주님은 완전히 먼저 머리부터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치유되어지면 오체가 다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훌륭한 신학교에 다시 복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것이다 내 뜻으로 살았던 인생은 이런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쫓아산 결과는 바로 이것이다 모든 면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간증함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영광보다도 후에 하나님을 순정한 후에 받게 되는 그 영광은 그 성도님의 자매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는 분만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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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혀꾼 안아주 남반대